올라간다.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. 박예홍입니다. 38번 들어가겠습니다. No people on Earth 지구상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Have advanced art of food preparation 진보 되어진이죠. Art는 뭐냐면 스킬의 뜻이예요. 기술인데 오브 전체 자리에 또 명사 들어가야죠. 음식 preparation 1번 그 다음 컨섭션 2번 까지 묶이면 됩니다. 자 음식의 기술이 어떤 기술? 음식의 준비 혹은 소비 소비 기술의 진보에 있어서 More than French. 더 프렌치에 더가 붙으면 프리플이 되죠.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이런 사람들은 지구상에 없다. 완전 음돌이다 음식 또라이들 또라이는 아니죠. 음식 중독자들이죠. 좋은 말입니다. Curiously 그러면은 호기심 있게도 자 호기심 있게도 호기심 있게도 호기심으로 얻어도 또 빈칸 될 수 있어요. B로 양보해부사절을 시작했죠. 자 많은 프랑스의 음식들이 어필 나타나지만 어필 또 뭐처럼 보인다 뜻이예요. 사실상 그러면은 B 동사 뒤에 자 그러면 스펙테큘러리 리치 하면은 B 동사 뒤에 또 리치라는 행사 들어갔죠. 그러면 스펙테큘러리는 엄청나게 리치는 풍부 자 풍부한데 In calories 캘로리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렇게 인듯 보이지만 양보해부사절 또 팬데믹 전염병 자 전염병이 높은 비만 비만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질병 자 여기까지 자 팬데믹 전염병인데 비만이나 식사와 관련된 질병의 전염병 어떤 전염병이라면 또 삽입절이요. 이 질병들인데 That is traveling 진행형이죠. 트러블링은 문제라 뜻이지만 괴롭히는 자 much of you western world 까지 여기까지 다 묶여요. 이렇게 묶으면 안되어서 싹막형으로 묶었죠. 그래서 전염병이 실제로 주어고요. 단수 해제 썼다는거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럴 때는 항상 신경 한번 써주시면 좋습니다. 팬데믹이 주어니까 단수 해제 들어갔다는거 자 그러면 많은 서쪽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식사나 비만 관련된 전염병들은 has only in recent 오직이 중요해요. 그래서 오직 최근에만 자 최근 연도에만 비관 시작되었어요. has 비관이에요. 그래서 현재완료로 동사가 아니고 최근에만 시작되었다. 자 자 투어 아펙트가 목적어죠. 그러면 영향을 아펙트 나쁜 영향이죠. 프랑스 더가 들어갔으니까 프랑스 피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완전 별로 없었다가 요즘에는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으로 썼습니다. 자 그 다음 넘어 먹어서 보시면 자 디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. 디스레그스 이것을 이것은 한번 망한거에요. 프랑스 음식이 건강한 이유 라고 머릿속으로 정리해 건강한 이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 안하고 넘어가면 개연성이 떨어집니다. 해석에 이해도도 떨어지고 자 프랑스 음식이 건강한 것은 임팔트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프렌치 프랑스 사람들은 적어도 전틀 리센틀리 최근까지 프랑스 사람들이 복수라고 그랬죠 아까 헤브 팔로우 따라왔기 때문에 계속정용법이에요. 자 메디터레니아 라면에서는 지중해 식사법 자 지중해 식사법은 어떠냐면 우리가 올리브오일을 굉장히 많이 먹고 물고기 채소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. 자 이 위치는 전체 사업 위치는 해석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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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에서 there is 거기에는 있어요 추격보험만 들어가면 되죠 그다음 프리도미넌스 명사들어갔죠 보험에 명사들어갔기 때문에 우세성 완벽한 문장입니다 우세정 우세성 이 있다 명사형태입니다 프리도미넌스 healthy plant food 건강한 식물 음식들 우세성이 있다 특히 올리브죠 사실상 빼나치즈 이런거 large family gathering 커다란 가족의 모임 모임이 주어 1번이구요 그 다음 dinner parties 저녁식사들이 복수동사죠 주어 1번 2번 복수동사 연료하는데 더 많은 정교한 음식준비 자 정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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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준비를 포함하고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볼게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자 여기까지 그리고 더 많은 코스들이 음식 코스로 말해요 있는데 자 then daily family meal은 일상의 가족 음식 일상의 가족 식사보다 자 프랑스 음식의 복합성에 대해서 갑자기 말하고 있는데 가족 대가족 제도의 음식이 먹는 방법을 쓸모없죠 프랑스 음식의 건강의 이유로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또한 also important is the fact 저게 좀 이상하게 썼는데 also important 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맞아요 also important 일단 형용사로 잡아요 형용사로 잡아갖고 동사 주어 도치에 the fact 강조 구조로 잡아도 그래서 1번은 도치 구조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also important 를 thing으로 잡은거에요 중요한 사실은 혹은 fact 로 잡아요 fact 로 잡았고 형용사를 명사화 시켰다 명사 생략 구조로 봤다 둘 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도치 구조 fact 강조 구조가 더 맞구요 일상 해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게 맞고 틀리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작가 마음이에요 이거는 또한 중요한 것은 the fact 사실인데 이 사실은 들어가면 되요 the French 프랑스 사람이라고 했죠 복수 가지고 있는데 전통을 of eating 먹는데 전체사 뒤에 명사 자 모두 레이틀링은 원래 적절하게 적절 뭐 중간 정도만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적절하게 먹는단 말은 뭐에요 eating substantially 상당히 자 자 less에요 여기 빈칸 덜 먹어요 덴 누구 보다 포이그젬플은 삽입절이구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다는 더 적게 먹는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적게 먹겠죠 그렇게 따지면 clearly 분명하게도 eat 이것은 중요한데 to 진주어 동사관형 먹는게 놀라운 음식들을 멋진 음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without 전체사리였던 명사 becoming overweight 형용사죠 음 과체중 자 과체중이 되는거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죠 마법 음식이죠 자 and unhealthy 건강상 안해지는거 없이 자 그러나 이 또 가져오면 이것은 need to need to be done bpp로 썼죠 음 해석상 완료될 완료 와 들어갔다 완료 완료 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wisely 하게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많이 먹어도 건강에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음식들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 음식 관련 지문은 프랑스 요리사 뭐 이런거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BKC가 뭐야 베스트푸드 먹으면 안돼 이렇게 하는거죠 밥 먹어 그래서 이끌은 소절을 B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음식의 특징